여러분은 워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과 휴가의 영어 단어를 합한 말인데 도심의 직장이 아닌 농촌 등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을 때 재택근무, 또 원격근무가 늘면서 수요가 많았는데요. 수도권 등 도시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지역을 찾으면서 농촌의 휴양체험 마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교를 농촌 휴양체험 마을로 운영하던 의성만경촌.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될 당시 경영난을 겪었던 이곳은 지난 2021년 직원이 농촌에서 휴양하면서 일하는 경북 힐링 워크 사업 1호 마을로 선정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기업 일마을 도농교류 협약을 통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기업의 직원들이 수시로 마을을 찾아 워케이션, 즉 일과 휴식을 병행하게 된 겁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꺾이면서 워케이션은 줄었지만 다녀간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만경촌은 숙소 안에서 음식을 직접 해서 먹을 수 있고 세미나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돼 있습니다. 또 인근에서 사과딱이와 곤충체험 등 농촌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지난해 12월에는 농축산부와 농어촌 공사의 농촌체험마을 평가에서 체험과 음식, 숙박 등 3개 부문 1등급을 받아 으뜸촌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23곳이 선정됐는데 경북에서는 만경촌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미나와 농촌 활동에 대한 수요에 이미 8월까지 예약이 거의 찬 상황입니다. 근무뿐만 아니라 저희 체험휴양마을이 휴양의 공간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인근 지역까지 한번 오셨다가 두루두루 다녀보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지역 경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기업 연계 힐링워크가 코로나19 둔화 이후에도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